핸델이요? 핸델은 더해. 게오르그, 게오르그. 게오르그, 게오르그. 아, 게오르그.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 맞아? 그구나? 음악의 아버지는 현출 아닙니까? 이런 별을 붙여네 애가서네 이런 별을 붙여줘. 아, 이경철 씨. 그죠, 그. 아, 이경철 씨죠.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가 현출이면 풀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벌떠와, 현출. 벌떠와, 현출. 아, 현출이가 벌떼들이야. 벌떠와, 벌떠와, 현출.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글씨를 두 개를 바꿔 읽는 게 잘 돼요. 그때도 아빠가 에베레스트를 에르베스트라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헷갈려. 그러니까 난 그분 지금도 헷갈려. 에르베스트가 맞아요? 에베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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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디스가 맞아요? 스트리어스가 맞아요? 스튜디오스! 키치즈 맞아요, 치킨잖아 Maine. 스튜어디스야, 스튜어디스 모르소.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스튜디어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이거 봐요. 이걸 어떻게 읽냐고, 이거를. 스트라빙스키. 이고리 페로도비치 스튜라비스키는 1982년 6월 17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약간 난도증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이거 아나운서 할아버지라도 안되지. 이고리 페로도비치 스튜라비스키는 1882년 6월 17일 러시아 상트 페르트 브루카. 차 타고 뿡뿡. 슈그는 아빠랑 차 타고 가는게 왜 싫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방귀를 엄청 많이 껴서요. 아빠가 방귀를 자주 껴요? 네 엄청 많이 껴서 아빠 별명이 방귀대장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이에요. 그럼 동생들은 뭐라고 안해요? 저번에 제 동생 시아가 아빠가 방귀 깼는데 냄새를 킁킁 맡더니 이건 똥이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방귀 소리만 들어도 방귀라는 단어만 들어도 애들이 까르르 웃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방귀를 억지로 이렇게 껴준 적도 있어요. 웃으라고. 그래서 애들이 해피하고 즐거워서 하하호호 이랬던 기억이 있죠.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싫었어? 시유야 아빠가 차에서 방귀 뀌는게 그렇게 싫어? 네 왜냐하면 아빠가 창문을 안 열어주니까요. 창문을 안 열어주니까요. 창문을 안 열어주니까요. 고분이지. 아니 추운 겨울에 창문 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빠가 왜 창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를 계속 맡으면 코가 마비돼서 냄새가 안 나네요. 괜찮아졌잖아 그래서 시유야. 아니. 아니 시유도 방귀 끼면 너도 저기 만만치 않잖아. 너도 저 냄새 심해가지고 저번에도 엄마랑 같이 차 타고 갈 때 시유가 오 이렇게 했는데 냄새 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밖에서 화수구 냄새 나는데 시유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참아서 우리 방귀대장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이니까 조금 참아서 이제 남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이제 끼자. 어때? 아 그런데 아빠 방귀 소리가 만만치 않아서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았어. 조심해서 뛰자 이제. 알겠습니다. 자 뭐 먹습니까? 목욕. 목욕. 아 언니 뭐 얘기해보세요. 있잖아요. 저는요. 아빠랑 목욕하는 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요. 아빠가 제 등 때 밀어줄 때 너무 빡빡 밀어줘서 제 등에 피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요. 머리 감겨줄 때 너무 빡빡 감겨줘서 제 머리카락이 아빠처럼 빡빡이 머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머리를 아빠가 어떻게 감겨주는데요? 아빠는 머리카락이 아예 없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 감는 방법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 머리를 걸레처럼 막 이렇게 비비고요. 그리고 또 제 머리를 말릴 때도 아니 수건으로 제 머리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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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이 개털처럼 보나는 것 같아요. 아아 아아 그렇습니다.